어떻게 하죠 우리는 서로 아파하네요 멀어지네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점점 더 슬퍼하네요 멀어지네요 어쩌면 우린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을까 어쩌면 우린 사랑이 아닌 욕심이 안 나봐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서로 지목하네요 멀어지네요 어쩌면 우린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을까 어쩌면 우린 사랑이 아닌 욕심이 안 나봐요 욕심이 안 나봐요 어쩌면 우린 운명이 아닌 후연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린 영원히 아닌 여기까지인가봐요